주쌤 여기 포토볼 오토 좀 주세요. 네. 살살 좀 하시죠.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잘하시는 분인데. 그러게 매수를 왜 2년 차한테 넘겨요, 사람 불안하게. 어차피 사쌤 실력이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었습니까? 여전히 내가 싫은가 봐요, 은탁쌤은. 여전히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. 은탁쌤. 지금 정쌤이랑 서우진쌤이 찾으시는데요. 여기 포토볼 오토요. 여기 펜 좀 빌려주시겠어요? 네, 아 네. 새로 오신 선생님인가 봐요? 네, 주영미 간호사입니다. GS 도인범이에요. 시티 올라오면 여기로 콜 한번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고마워요, 주영미 선생님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, 도인범 선생님? 나 알아요? 아, 오빠 좀. 왜? 돌담병원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하기로 했잖아. 네가 그러자며. 아니,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. 왜 오자마자 사람들한테 날 세우고 그래? 서우진쌤한테도 그렇고. 은탁쌤한테는 또 왜 그래? 원래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이런데 뭐. 왜? 제발 시크한 척 센 척 좀 그만하고. 사람들하고 잘 지내봐. 너는 시험 준비 잘되고 있어? 전문의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. 내가 알아서 하고 있거든. 한 번에 보드패스 못하면 두구두구 놀려먹네다. 짱꼴이라고. 아, 진짜 씨. 하여튼. 하여튼. 오빠라뇨? 무슨 오빠요? 그 성은 다르니까 친남매는 아닐 거고. 동네 오빠? 교회 오빠? 아니면 그냥 아는 오빠? 둘 다. 성은 다르냐. 하나님. 어떻게. 한 번. 둘 다. 둘 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